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차별금지법안의 개정을 촉구하고 차별금지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 공고대로 제정되기를 바란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및 국회 여야 대표에게 각각 공문을 보낸 단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페미니스트, 낙태 등 성적 이데올로기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를 주장하며 기독교를 정신나간 집단으로 지급하는 신자파 집단입니다. NCCK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지하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김용주 총무는 목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NCCK 김용주 총무는 비기독교, 비성경적인 WCC 총회를 옹호하고 지지하며 연합하려는 자입니다. 우선 WCC가 왜 이단인지 몇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선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합니다. 비성경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 종교, 샤머니즘, 여성신화, 카톨릭 등 이외의 많은 종교들과 연합하자는 운동입니다. 많은 개혁교회와 기독교는 신학이 안 맞아서 1517년 종교개혁을 하고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WCC를 통해 다시 연합하자는 말은 어불성선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거짓이며 영적 가늠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알맹이가 없는 연합이며 성경을 배척하는 연합일 뿐입니다. 어찌 종교개혁의 산물인 기독교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누구든지 순전한 양심으로 공동체의 평화와 선을 추구하며 초월적인 것을 위하여 그 소원을 활기있게 유지하면 성경적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구원받을 것이다. 완전 이단입니다. WCC는 종교 통합을 위해서 만인구원서를 주장하였고 로마 카톨릭 역시 WCC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만인구원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두 조직은 같은 뜻을 가지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톨릭의 이단적 만행을 보고도 연합하고 손잡는 자가 NCCK 총무 김영주입니다. WCC 제1차 총회에서 1948년 8월 13일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44개구 147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스탈린이 1947년 9월 바르샤바에서 서방교회 침투 전략을 세우고 평화연맹을 조직하여 1948년 8월 WCC 1차 총회에 약 60명에서 70여명의 동유럽 공산국가 정보요원들을 위장 침투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체코 출신의 후루마카와 폴란드 출신의 나줄로 페트가 WCC 중앙위원회에 임명되었습니다. 거기다가 1차 총회 보고서에서 공산주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병폐를 다같이 지적하는 듯 하지만 실은 공산권 병폐보다 서방세계의 병폐를 지적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1차 WCC 총회 보고서 읽어드림을 이렇습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 남녀들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는 인간의 평등과 보편적 형제에 대한 비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자본주의의 수혜자인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적 기득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 공산주의를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세상임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 공산주의의 무신론과 반종교적 가르침은 부분적으로 허위적인 기독교 사회의 얼룩진 기록에 대한 반동이라는 사실을 통해하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거의 공산주의 찬양하는 WCC 총회입니다.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수혜자이며 공산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며 공산주의를 구원의 수단으로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찬양 수준입니다. 기독교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21세기 현대사회를 윤택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또한 체제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인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WCC와 연합하는 단체가 NCK입니다. 1967년 3차 회의 때는 KGB 두목인 니코딤을 세계기독교평화회의 의장에 임명함으로써 공산당의 세계교회 침투를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더욱 공산주의의 선전기관 및 침투기구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7차 WCC총회에서 정형경 조수가 초원제를 진행합니다. 한복차림으로 초원제를 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무당행위에 불과합니다. 무당행위를 하는 WCC와 연합하자는 단체가 역시 NCK입니다. WCC총회에서 초원제를 진행한 정형경 조수는 친북성향의 단체 위민크로스 DMZ 소속입니다. 이 단체는 과거 이러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해방위에 모든 것 바쳐 가장 큰 업적은 조국해방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형경 교수는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압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시민 주도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한 시민들이 주도해 평화통일을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북성향을 띄고 있으며 대화로 통일이 된다는 현실감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북한 방문에서 북한 여성과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WCC와 관련 있는 인물들을 하나씩 알아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합니다. 다시 NCCK 김용주를 설명하면 과거의 이석기 탄호서까지 제출한 인물입니다. 통진단 빨갱이 이석기를 옹호하는 인간입니다. 뭐 명백한 종북 빨갱이입니다. 또한 NCCK는 평화조약이라는 미명으로 외국군 철수 다시 말해 주한미군 철수를 조장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입니다. 바로 북한의 주장입니다. 늘 북한 김시황조가 주장하는 내용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또한 북한 김시황조가 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내의 종북단체입니다. 지난 2014년 군대도 안 가본 사람이 군인권센터 소장을 하고 있는 동성애자 임태훈 씨는 박찬주 대장을 모함하여 불명예를 안겼던 인물입니다. 박찬주 대장은 최근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돌이라고 하는 눈꽃만큼도 없는 게이 임태훈에게 NCCK는 인권상을 수여하고 2016년 4월 28일엔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씨를 초청해 몰래 토론회를 개최해 큰 반발을 샀던 NCCK가 또다시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ARN의 홀에서 한국교회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차별과 혐오의 시대, 한국교회 인권 교육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NCCK가 북한 동포 인권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면서 동성애자 LGBT에 유독 옹호하는 모습은 위선적이며 비기독교 단체와 사이비기독교 단체의 불가함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통합교단, 기감교단, 기하성교단이 가입한 NCCK는 이와 정반대로 지금껏 동성애 옹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동성애는 인권 문제로 호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NCCK는 비윤리 성중독 문제인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 규정해 기독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려온 만행과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에서 성경 가르침에 위배되는 제로 규정한 동성애 옹호 토론회를 개최한 걸 사과를 넘어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NCCK는 명백한 사이비기단 집단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성도님들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힘을 합쳐 NCCK와 김용주 총무, 성봉호 장로와 이외의 관련자들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 한국교회에서 추방하며 NCCK가 속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속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